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맥의 모기가 충북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예년보다 일찍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청주시내 공동주택. 정화조 뚜껑을 열고 뜰채를 떠 확인해보니 모기유충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모기유충 수십만 마리가 번식한 정화조 안에 방지약을 투입해 방멸합니다. 방역당국이 예년보다 두 달이나 일찍 모기 퇴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2년간 충북에서 채집되는 맥의 모기를 보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말라리아 중국 얼룩날개 모기와 일본 뇌염 작은 빨간짓 모기에 이어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순모기도 13마리가 채집됐습니다. 흰줄순모기는 숲은 물론 화단과 쓰레기통 고인물에서도 서식하기 때문에 도시에서도 노출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주거하고 있는 주변에 숲이 조금이라도 조성되고 또 공원 산행을 할 때 아주 가장 흔하게 물릴 수 있는 종류가 바로 흰줄순모기거든요. 방역당국은 모기방제와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민행동수칙을 마련하는 등 연초부터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